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화웨이 그리고 화이크 비전 등 20개 중국 기업을 중국의 인민해반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뒤에 추가 제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4일 날 로이트통신은 미국 국방부 문건을 입수해서 화웨이뿐만 아니고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중국 항공공업그룹 등이 인민해반군 관련 기업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명단을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중국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하는 이유로 미국 국방부에 중국군 소유기업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화웨이, 중국 인민군 소유. 화웨이가 과연 민간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의문이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화웨이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도날드 C. 클라크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크리스토퍼 볼링 풀브라이트 미드 베트남학교 교수는 2019년 4월 17일 보고서에서 화웨이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직원들로 구성된 무역노조위원회가 화웨이 지분 99%를 갖고 있지만 그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직원노조가 화웨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속임수에 가깝다. 실제로 창업자로 알려진 렁정페이의 지분은 1%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가진 렁정페이의 인터뷰에서 그런 좀 아리숙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웨이는 해장 3명이 돌아가면서 이끌고 있다. 이른바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만든 화웨이 특유의 순환해장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불상이 없으면 절이 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나 역시 화웨이에 있건 없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 이런 모호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미국의 중앙정보기관 CIA는 중국의 IT기업 화웨이가 인민해방군 등 정부자금을 대폭 지원받고 있다는 정부를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동맹국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LG유플러스 외의 화웨이 장비 도입입니다. 미국에선 일찍부터 화웨이 장비의 오염성에 대한 경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2년도 10월 8일날 발간된 중국통신사 화웨이와 JT가 제기하는 미국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화웨이는 위협 그 자체로 모사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중요합니다. 벌써 2012년 전후회가 되면 미국에서는 화웨이가 정상적인 민간기업이 아니고 중국인민해방군의 소유물이다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또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자발적으로 중국 정부와 공상당의 지령을 따라 기밀을 훔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미국과 그 적성국 때 수상한 거래까지 하는 기업이다. 또 화웨이가 미국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그런 증거를 지적받는데 그것은 중국 정부 또는 공상당으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 보고서가 담고 있고 또 중국 공상당의 화웨이 사내에 당 위원회를 설치해서 유지하고 있으나 화웨이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2013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화웨이로부터 LTE 장비 일체를 도입할 때는 벌써 화웨이가 중국인민군 소유기업이고 화웨이가 결코 민간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알려져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LG유플러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이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LG유플러스가 중국의 화웨이 장비 도입을 고려하였던 2013년 12월에 미국 정보당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상원, 하원위원들의 경고 및 협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2013년 12월 3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보도를 합니다. 브락 오마바 행정부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해서 중국 화웨이가 한국 무선 네트워크 시장에 진출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한국 관리들에게 전달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2011년부터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에 의해 감청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내 무선 네트워크 시장에 진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3년이면 이미 그 화웨이 장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보통신업계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을 정적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013년 11월 27일에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상원정보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저 민주당 출신 뉴저지 상원외교위원장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무장관 그리고 제임스 클레프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한국의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이 한미동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서한에서 두 상원위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화웨이가 한국의 LTA 통신기간망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받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안보 우려를 이야기한다. 통신기간망 보왕은 안보 동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LG유플러스를 책임지고 있던 이상철 부회장은 전통신부 장관 출신입니다. 2013년부터 LTE 사용 시점부터 국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3년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2018년에는 그런 보안이 대단히 취약한 5G 장비 또한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고 중국 인민군 관련 기업이 명백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형 통신기업이 중국 인민군 관련 기업 장비를 수조원씩 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안보 해킹에 대한 위험을 증강시킨 것은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철 부회장은 화웨이 장비 도입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퇴임 이후에 잠시 동안 화웨이의 고문으로 채용되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15 총선에서도 중국 개입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LG유플러스는 회사 차원에서 큰 곤혹을 치뤘습니다. 문제는 친중기업이란 나쁜 이미지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중증서가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유플러스는 물론이고 LG그룹 전체가 친중기업이란 그런 낙인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 경영자가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사실이 알려졌고 또 그런 위험 때문에 2011년부터 미국이 자국 내에 중국의 통신장비를 도입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부 장관까지 지낸 그런 이상철 전 LG유플러스의 대표이사가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도입한 것은 지금도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추세를 전반적으로 미뤄보면 한국 내에서 반중증서는 가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마 단골 메뉴처럼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할 것이 화웨이와 관련된 LG유플러스의 유착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에 4.1의 총선에서 중국 개입설과 마찬가지로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대중들의 공분과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이라는 부분들을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화웨이 장비 도입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도 많은 그런 대중들의 의문과 의심과 의혹과 비난과 반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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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